Thank you for joining us again, Charlie's English Revolution. 오늘은 조명이 강해서 선글라스 기르고 하겠습니다. 똑바로 안 씁니다. 모두 똑바로 눈 돌려가는 소리 안 들립니다. 똑바로 가겠습니다. 음식 관련 단어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Food Related Words. Food Related Vocabulary. 음식에 관련된 뭐야? Food Related. 버스에 관련된 뭐야? Bus Related. 나와 관련된? Myself Related. I Related. 아버지와 관련된? My Father Related. 그래서 오늘은 Food Related Vocabulary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Nutr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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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리가 있어, 트리. 새로 나온 트리야. 새로 나온 트리인데 우리 막내들 이름이 뭐죠? 션. Nutrition이에요. 새로 나온 트리인데 우리 션이 좋아해. 이거 먹으면 영양성분 좋아. 그래서 Nutrition 뭐라고? 영양성분 영어로 Nutrition Facts. 해볼까? Nutrition F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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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이라는 뜻도 있는데 Facts. 요소라는 뜻도 있어요. 요소. 그래서 부품을 만드는 곳을 뭐라고? 공장 영어로 뭐지? F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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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소. 부품. 그래서 Nutrition Facts. 뭔 뜻이겠어? 영양성분입니다. 해볼까? Nutrition. 뭘 먹으면 영양분이 많다고? Nutri. 새로운 나무요. Nutrition. 해봐. Nutrition. Nutrition Facts. 영양성분. 영양성분 영어로 뭐라고? Nutrition Facts. Nutrition Facts입니다. 그다음에 Sugar. Sugar는 당이야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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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죠? Sugar. 프로틴 해볼까? 프로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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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틴이 뭐라고? 단백질. 영양성분은 뭐라고 했을까? Nutrition. Nutrition. 해봐. Nutrition. 새로운 나무를 셔니 먹어. Nutrition. 해볼까? Nutrition Facts. Nutrition Facts. 영양성분의 Facts는 뭐지? Factory랑 똑같습니다. Factory. 계속 갑니다. Sod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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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생각하면 돼. 소금. 소금 영어로 뭐지? Salt. 염분은 Sod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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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분을 막 총을 쏴. 염분총이야. 염분은. 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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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다. 염분총은 어떻게 된다고? 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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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다. 그럼 뭐래? Sodium. 어디다 쏘디? Sodium. Sodium. 단백질은 뭐라고? 프로틴. 프로틴. 영양성분은? Nutrition Facts. 굉장히 좋네. 어디 쳐다보는지 몰라가지고 있잖아요. 저기 보고 있는데. 괜찮으셨네. 시선을 안 둬도 되네. 항상 쳐다봐야겠네. 영양성분은 뭐라? Nutrition Facts. 그다음에 단백질은? 프로틴. 짜다 짜다는 뭐라? Sodium. Sodium. 그래서 염분은 Sodium. 단백질은? 프로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좀 어려워요. Carbo. 해봐. Car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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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가 영어로 뭐지? Car. Car. 차를 보러 가. 차를 보고 가면 피곤해? 안 피곤해? 피곤하지? 그래서 먹어야 되는 거야. 하이드로는 알죠? 하이드로. 히드라처럼 많이 나오지? 히드라. 괴물. 만화같은데 보면 히드라. 하이드로 나와. 하이드로가 뭐지? 물이야. 물. 하이드로가 뭐라고? 물. Carbohydrates 해봐. Carbohydrates. 차를 보고 가서 먹는 거야. 차를 보고 가서 피곤하면 먹어. 뭘 먹으면 영양이 올라가요? Nutrition Facts가 올라가지? 탄수화물이야. 탄수화물. 탄수화물. 탄수화물은 어디 뭐 보고 먹는 거야? 뭔다고? 차를 보고 해봐. Carbo. Carbo. Carbohyd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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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수화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Grocery List. Grocery List. 그로 해봐. Grocery. Grocery. 자, 식료품 사러 갈 때 엄마 따라가죠? 엄마가 뭐래요? 엄마 그리스리? 엄마 돈을 막 써오면 엄마한테 뭐래? 엄마 그리스리 아빠한테 혼나? 그로스리. 그리스리야. 엄마 돈을 그리스리? 자꾸 그로스리 해봐. 그로스리. 그로스리 리스트. 식료품 살 목록이야. 식료품 목록이 뭐라고? 그로스리. 단백질은 아까 누가 먹었다 그랬어? 프로틴. 프로틴. 그 다음에 칼부하이드레이트. 칼부하이드레이트. 자, 이렇게 학생들이 안 보이니까 너무 좋은 거 수업할 때 학생들이 보이면 헷갈려요. 막 딴 짓을 하면 정신 사나운데 안 보이니까 집중할 수 있네. 그로스리 리스트. 그로스리. 그로스리. 던져버리고 다시 하자. 그로스리. 자, 그 다음에 밀 바우처. 밀. 미리 식사한 거 아시죠? 미리 뭐라? 식사. 자, 상품권이 어디서 나와? 바위치문 나와. 해봐. 바우처. 바우처. 상품권 어디 뭐하는 분 나온다고? 바위치로 나와. 바위치. 해봐. 바위처. 바위처. 어, 식권이 없어요. 어떻게 하죠? 바위처. 해봐. 밀 바우처. 밀 바우처. 밀 바우처. 상품권은 밀 바우처. 다 연구하고 하는 거야. 그냥 하는 거 아니고 힘들어. 이거 만드는 게. 이거 만드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이런 거 구하는 게 더 힘든 거 같아. 바우처. 바우처. 그 다음에 리즈너블 프라이스. 해봐. 리즈너블 프라이스. 좀 싸잖아요. 우리 싸움은 영어로 뭐라고 해요? cheap이라고 하죠? 근데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싸잖아. 그럴 땐 영어로 reasonable이야. reasonable. 이해할 만인이란 뜻입니다. reason이 뭐지? reason? 우리 집에 있잖아요. 이준이라고 있는데. 우리 첫째 아들이 이준이에요. 이준. 이준은 뭐가 없어? 이성이 없어. 이유 없이 뭔 이상한 행동을 해요. 그래서 reason이 뭐라? 이유 없는. 이유에요. 이유. 뭐라고 이준이? 이유. 이유. 첫째 아들은 뭐가 없어? 이유 없이 반항해. 이유. 해봐. 이유. 이유. 그 이름 뭐라? reason. reason. 합리적인 가격 뭐라? reasonable. 이유가 있는 가격이야. reasonable. 해봐. reasonable. reasonable. 합리적인 가격은 뭐라고? reasonable. 이준은 합리적이야. 합리적인 아이는 뭐야? reasonable. reasonable price. 해봐. reasonable price. 자, 시권은 뭐를 치면 나온댔지? 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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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권, 시권 같은 건 바우처를. 바우처. 국가에서 내주는 거. 그 다음에 fermentation. 했지? fermentation. ferment가 뭐랬어? ferment. fermented. 숙성. 어, 숙성된 있지? 오, 잘했어. fermented. 숙성된. 어우, 좋아요. 자, fermentation. 숙성이야. by salt이야. 염장. 염장. 뭘로 숙성시켰지? 소금으로 숙성시킨 거. 염장을 뭐라고 한다고? fermentation by salt. 시작. fermentation by salt. fermented, 아, 염장된 거 뭐야? fermented squid by salt. 뭐야? 오징어, 젓갈 되겠습니다. fermented, 젓갈, 젓갈에 소금 넣나요? fermented squid, 그죠? fermented octopus.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뭐라고 해? 낙지 젓갈은 영어로 뭐라고? fermented octopus by salt이에요. 해볼까? fermented octopus. 아니면 octopus fermented by salt. 앞뒤로 가도 상관없겠습니다. 자, 앞에는 뭐라? fermented octopus by salt. 뒤로 가면? octopus fermented by salt. 자, 형용사는 앞뒤로 갈 수 있죠? 자, 앞에 넣어봐. 시작. fermented octopus by salt. 뒤로 넣어봐. an octopus fermented by salt. 앞뒤로 상관없겠습니다. 자, 무조건 명사는 이 뒤로 수식하는 연습 진짜 많이 해야 돼. 지금 이것도 많이 하고 있죠? served 넣고 앞으로 많이 했습니다. 자, keeping warm. keeping warm. 해봐. 보은. 보은이 뭐라고? keeping warm. 그리고 이거를 thermos라고 해. thermos. 해봐, thermos. 자, 보은병이 뭐라고? thermos. thermos. 보은병이야, thermos. 보은병에다가 약 넣어서 먹었다. 이렇게 떨벗어? 해봐, thermos. thermos. 약간 억지로 해오는 경향이 있지만 떨벗어? 뭐라고? 보은병은? thermos. thermos. 시작. thermos. thermos. 보은병에다가 약 먹었더니 어떻게 하고? thermos. thermos. 해봐, thermos. thermos. 자, 보은병은 영어로 뭐라고? thermos. 보은은 뭐야? keeping warm. 해봐. keeping warm. keeping warm. fermentation by salt. fermentation by salt. helping your immune system. 자, 이문으로 들어가. 이문으로 가면은 면역력이 길러져요. immune 해봐. immune. 이문으로 들어가. 면역력을 기르면 어디로 들어가? 이문. 이문으로 들어가. 해봐. immune system. immune system. 면역 시스템이에요. 너의 면역 시스템, 면역력을 도와주는 거 뭐라? helping your immune system. 시작. helping your immune system. helping your immune system. helping your immune system. 자, 어디로 가면 면역력이 길러진다고? immune으로. 자, 해봐. immune으로 들어가세요. immune으로 들어가세요. 면역입니다. anti-cancer. 해봐. anti-cancer. anti-면 반대요. anti-반대. 오케이? 해봐. an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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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걸로 외우면 돼. 자, 킥복싱 제일 잘하는 나라 이름이 뭐예요? 태국의 영어는 뭐죠? Thailand. Thailand이요. 무의 타이죠? 무의 타이. 거기다가 얘는 그 킥복싱 하나에 온 거야. 막 싸우러 왔어. 그러니까 얘는 뭐야? 얘가 왔는데 얘가 정말 대적을 잘하네요. 잘 싸우네요. 얘는 어디서 왔어? anti. 얘는 타이에서 왔어요. anti. 대적하는 입니다. 해봐. anti-cancer effect. 해봐. anti-cancer effect. effect는 영향력이죠? 영향력. 영향력. 영향입니다. 뭐야, 그래서? anti-cancer가 뭐죠? 항암. 항암이 영어로 뭐라고? anti-cancer effect. 항암 효과입니다. 해봐. anti-cancer effect. anti-cancer effect. 자, 면역력은 뭐라고? immune system. immune system. 졸려? immune system. 그 다음에, 건배! 영어로 뭐야? cheers. 건배는 뭐라고? cheers.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cheer leader. cheer leader. 이 사람들이 건배하는 사람들이야. cheer. cheer가 뭐죠? 환호하다. 응원하다라는 뜻입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cheers니까 우리나라말은 뭐예요? 건배죠? 영어로 말하면 뭐야? 응원이 되는 거야. 그치? 해봐. 응원. 자, 한국말은 뭐라고 그러지? fighting이라고 하죠? fighting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뭐라고 해야 돼? cheers. cheers. 해봐. cheers. cheers. 그 다음에 dietary fiber. 해봐. dietary fiber. dietary fiber. 자, 다이어트가 뭐예요? 다이어트? 다이어트가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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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이죠? 밥 먹는 거. 그래서 식이, 파이버, 섬유야. 섬유. 자, 우리 많이 먹는 거 있죠? 미에로 파이버. 미에로 파이버. 뭐 때문에 못 올렸어? 저작권 때문에 못 올렸습니다. 미에로 파이버 아시죠? 미에로 파이버. 전화 걸어서 올려도 되나 했는데 안 올렸어요. 해봐. 미에로 파이버. 그러니까 파이버가 섬유야, 섬유. 식이, 먹는 거, 섬유. 자, 식이, 섬유가 뭐라고? 미에로 파이버. 아, 다이어트, 파이버. 해봐. 다이어트, 파이버. 다이어트, 파이버. 시작. 다이어트, 파이버. 본 영상은 특정, 특정 업체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말입니다. 다이어트, 파이버. 자, 식이, 섬유가 뭐라고? 다이어트, 파이버. 다이어트, 파이버. 자, 언밸런스 다이어트. 해봐. 언밸런스 다이어트. 자, 밸런스가 있어요, 없어요, 먹는 게? 없어요. 없어요. 뭘까? 폭식. 폭식은 아니야. 폭식은 빈지, 이링이야. 해봐. 빈지, 이링. 빈지. 집에 가서 막 쳐먹어. 폭식이야, 폭식. 빈지, 이링. 소금 쳐먹는다는 얘기야. 빈지, 이링. 폭식은 빈지야. 어디 가서 막 먹는다고 폭식한다고? 빈지에 가서 먹어요. 자, 언밸런스 다이어트야. 다이어트인데 밸런스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뭐야? 한 가지 음식만 먹는다는 거야. 그건 뭐라고 하죠? 편식이야. 자, 편식은 영어로 뭐라고? 언밸런스 다이어트. 해봐. 언밸런스 다이어트. 언밸런스 다이어트. 자, 영어로 할 때는 약간 이렇게,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발음을 이런 식으로 해봐. 언밸런스 다이어트. 입에다가 약간 뭘 물은 것처럼 하면서 하시자. 언밸런스 다이어트. 언밸런스 다이어트. 그 다음에 빈지, 이링. 빈지, 이링. 빈지, 이링. 빈지, 이링. 빈지, 이링. 약간 수업할 때 미쳐서 해야 되는데. 자, 이건 뭐라고 해? 이렇게 까다롭게 먹는 걸, 까다로운 걸 영어로 뭐라고 하지? 빈지, 빈지. 패키. 해봐. 패키. 패키. 패키 고르다죠? 빈지, 해봐. 빈지, 패키. 자, 편식 영어로 뭐라고? 언밸런스 다이어트. 아니면 빈지, 패키. 해봐. 빈지, 패키. 있어, 패키. 얘는 진짜 까다로운 영어로 뭐라고? 히스 패키. 해봐. 히스 패키. 아이엠 패키. 자, 까다롭게 편식하는 사람 영어로 뭘까? 패키 이를. 해봐. 패키 이를. 자, 까다롭게, 막 먹는 사람은? 빈지, 이를. 빈지, 이를. 아, 뭐야, 유튜브 먹방 있죠? 먹방. 먹방 같은 데서 많이 먹는 사람은 뭐라고 하는데? 빈지, 이를. 빈지, 이를. 아니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푸트 파이터. 푸트 파이터. 어, 걔는 많이 먹는 사람이야. 대시가야. 영어로 뭐라고? 푸트 파이터. 빈지, 이를. 어디 가서 먹어? 빈집에서 먹습니다. 해봐. 매니팩트링. 자, 사람이 어디서 만드니? 만드는 거죠? 팩토리에서. 그래서 매니팩쳐가 제조하다고 뜻입니다. 해봐. 매니팩쳐. 매니팩쳐. 매니팩쳐링 데이트는 제조 일자야. 일자. 자, 데이트가 뭐지? 날짜야. 해봐. 매니팩쳐링 데이트. 매니팩쳐링 데이트. 어디서 왔다고? 매니팩터에서 왔어요. 그죠? 팩토리에서 왔어요. 해봐. 매니팩쳐링. 자, 원래는 이렇게 해도 해도 되고요. 제조 되어진 날짜니까 매니팩쳐 드라고 해도 돼요. 매니팩쳐 데이트 아니면 매니팩쳐링 데이트. 해봐. 매니팩쳐링 데이트. 다시 입에다 약간 뭐 물어. 물고 해봐. 매니팩쳐링. 매니팩쳐. 이런나 뭘 물었다고 생각해. 사탕 두 개 물어봐.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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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고 시작. 매니팩쳐링 데이트. 매니팩쳐링 데이트. 자, 영어는 발음을 입을 벌리기 때문에 약간 안에 뭐가 물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약간 입 벌리고 매니팩쳐링 데이트. 매니팩쳐. 그럼 발음이 확실히 더 좋아집니다. 매니팩쳐링 데이트. 그다봐. 그 다음에 블렌칭 베저러블. 블렌칭 해볼까? 블렌칭. 블렌징. 블렌지야. 블렌징. 블렌지. 블렌지. 어디서야? 블렌지야. 이 집이, 이 쥐가 어디에 써야? 집을 홀딱 태워 먹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음식을 살짝 익혔어. 가스로, 가스 오븐에다가. 살짝 익히고 뭘 까먹었지? 가스불을 끄는 걸 까먹었어요. 블렌지야. 해봐. 블렌칭. 블렌칭. 해봐. 블렌칭. 블렌칭 베저러블스. 블렌칭 베저러블스. 뭐였다? 대침이죠? 한국말은 대치다. 대치다. 대침입니다. 자, 대치는 건 뭐라고? 블렌치. 대치다 뭐였어? 블렌지. 해봐. 블렌치. 블렌치. 블렌치, 블렌칭. 해봐. 블렌칭 베저러블스. 살짝 대치다 뭐라고? 블렌칭. 살짝 익히는 건 뭐야? 블렌칭. 자, 익히다는 뭡니까? 원래는. 익히는 건 보일을 써야죠? 보일. 김으로 익혔으면? 스팀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뭐로 익혔으면? 튀겼으면? 프라이. 그리고 어떻게 튀겼으면? 완전... 어떻게 했으면? 딥프라이 했죠? 그 다음에 어떻게 튀겨? 스톨프라이 했어요. 이렇게 하면서 흔들면 튀기면 스톨프라이 였습니다. 자, 나오죠? 심머링 했다. 심머링. 심머링의 다른 발음은 뭐였지? 보일링 다운이야. 심머링이 한국어로 뭐더라? 보일링 다운. 조리다. 조리다. 해봐. 보일링 다운. 심머링 더 사우스. 심머링 더 사우스. 자, S 발음도 스 해서 해봐요. 심머링 더 사우스. 심머링 더 사우스. 지금 여러분은 발음을 듣고 들어오셨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하실 때 발음을 완전히 교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단어반은 사실 단어 외우는 것도 있지만 발음 교정도 같이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실 때 꼭 발음도 똑같이 교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입에 사탕 두 개 물고. 아샤샤. 이쪽저저 물고 갑니다. 심머링 더 사우스. 심머링 더 사우스. 그 다음에 시즈닝 더 푸드. 뭐야? 양념하는 거죠? 시즈닝 더 푸드. 시즈닝 더 푸드. 그래서 우리가 콩나물 무침이 뭐랬어요? 시즌 빈 스프라웃. 시즌 빈 스프라웃. 콩나물이 뭐라고? 콩나물 무침? 시즌이었습니다. 시즌. 그 다음에 스퀘이징. 스퀘이징은 뭐야? 짜는 거야. 짜는 건 뭐라고? 스퀘이징. 우리가 하죠? 스퀘이징 한다고. 꽉 짜는 거. 꽉 짜다가 뭐야? 스퀘이징. 해봐. 스퀘이징 더 레몬. 스퀘이징 더 레몬. 시작. 스퀘이징 더 레몬. 그 다음에 필링이야. 필링. 껍질 벗기는 거야. 껍질 벗기는 거. 껍질 벗기는 거 뭐라고? 필링 해봐. 필링. 자, 껍질 벗기면 뭐가 좋아? 필링이 좋아져. 해볼까? 필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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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껍질 벗기면 뭐가 좋아진다고? 기분 좋아져. 자, 꽉 쥐다 뭐야? 꽉 쥐어있는 거는? 스퀘이징. 스퀘이징. 그 다음에 조리는 건 뭐라고 했어? 심머링. 심머링. 이거 이상하게 잘 헤어져죠? 질단은? 심머링 잘 헤어집니다. 그 다음에 그레이팅. 아까 그레이팅. 자, 여러분 보시면 그레이트 마징가 알죠? 마징가. 그레이트 마징가 보시면 여기 앞에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마징가 눈 이렇게 두 개 있고 그레이트 마징가. 여기 이렇게.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앞에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그레이트라고 그래요. 그레이트. 뭐라고? 그레이트. 그래서 마징가가 뭐 한다고? 마징가가 여기다가 항상 입에다가 치즈를 갈아먹어요. 그래서 그레이트 마징가 해볼까? 그레이트 마징가. 입에다가 치즈 갈아먹어. 그레이트 마징가. 그래서 마징가입니다. 그레이트. 저는 마징가가 태권부인 줄 알았어요. 옛날에. 한국 거인 줄 알았더니 마징가가 일본 겁니다. 그래서 사지 마시고 그레이트만 외우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판이라고 하죠? 강판. 강판. 갈다야. 갈다가 영어로 뭐라고? 그레이트. 해봐. 그레이트 치즈. 그레이트 치즈. 입에 두 개 물고 해봐. 시작. 그레이트 치즈. 그레이트 치즈. 그레이팅 더 치즈. 치즈 갈기. 치즈 갈기. 누가 갈았다고 이거? 마징가가 갈았어. 그레이트 마징가. 자, 퀵쿠킹입니다. 퀵쿠킹. 퀵쿠킹. 퀘속. 어. 퀘속취사. 영어로 뭐라고? 퀵쿠킹. 그러면 어. 저속취사는 뭐겠니? 슬로우쿠킹. 슬로우쿠킹. 해봐. 퀵쿠킹. 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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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퀵이에요. 다시 두 개 물고 시작. 퀵. 퀵쿠킹. 퀵쿠킹. 이 Q 발음은요. 우리가 어. 뭘 생각하자면 뭐냐면 오리 생각하면 돼. 옥이. 오리 어떻게 울지? 꽥꽥꽥꽥이죠? 해봐. 퀵꽥꽥. 퀵쿠킹. 퀵쿠킹. 자, 호출벨이요. 호출벨. 호출벨이 하나? 콜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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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스 더 콜벨. 야, 호출벨을 눌러. 뭐라고? 프레스 더 콜벨. 프레스 더 콜벨. 콜벨. 그 다음에 리 바이털. 알죠? 바이털. 바이털이 뭐예요? 바이털이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해봐. 리 바이럴라이징. 리 바이럴라이징 요어 바디. 해봐. 리 바이럴라이징 요어 바디. 몸보신. 오오오오오오. 기가 막혔어. 어. 리 바이럴라이징. 한국말 더 어려워. 몸보신입니다. 몸을 어떻게 다시? 바이털이 흐르게 해. 바이털이 뭐라고? 생명. 생명의. 위는 뭐야? 위는? 위는? 다시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위가 뭐라고? 다시 해봐. 리 바이럴라이징. 리 바이럴라이징 요어 바디. 그렇게 되고요. 리 주번에이트 해야 돼. 리 주번에. 이건 회춘이야. 회춘. 해봐. 리 주번에이팅 요어 바디. 어. 주번에. 주번에이팅 요어 바디. 주번에이팅 요어 바디. 주번에이팅 요어 바디. 이게 뭐냐면 청소년이라는 뜻이야. 다시 회춘이죠? 다시 어디로 보내? 청소년들로 보내. 자 청소년이죠? 주번에이. 해봐 주번. 주번. 해봐 주번에이. 주번에이. 선생님이 들어왔어. 선생님이 들어와서 얘기하는 거죠. 고등학교 1학년 때 단은 뭡니까? 청소년기로 하죠? 선생님이 들어왔어. 선생님이 들어와서 뭐라고 그래? 야 주번 어딨어? 그런 거야. 주번에이. 해봐 주번에이. 어 청소년. 고등학교 1학년 때 뭐가 돼 우리? 청소년이 되지? 어 그래서 주번이야 주번. 해봐 주번에이. 주번에이. 아니면 죽어나요로 해야 돼. 죽어나요. 청소년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때 또 주거나죠? 그래서 주거나요. 자 청소년기는 뭐라고? 주번 아이오. 주번 아이오. 해봐 주번 아이오. 주번 어딨어 주번 아이오. 리바이탈라이징 유어바디. 몸보신 영어 뭐라고? 리바이탈라이징 유어바디. 리바이탈라이징 유어바디. 청소년은 뭐라고? 주번 아이오. 주번 아이오. 그 다음에 도메스틱. 해봐. 도메스틱클리 그로운 프로덕스. 자 그로우가 뭐예요 그로우가? 그로우가 자라게 하다라는 뜻이야. 그로우가 뭐라고? 자라게 하다야. 동물같은 걸 키울 땐 뭘 쓰지? 레이즈를 써. 그로우는 식물같은 거 할 때죠? 해봐. 그로우. 자라게 되어진 프로덕트. 프로덕트는 뭐야? 프로덕트는 생산품이야. 생산품. 생산품. 자 어디서 자렸냐면 국내산이야. 국내산. 도메스틱 해봐. 도메스틱. 도메스틱클리. 도메스틱클리. 국내에서 자라진 뭐야? 생산품이죠. 그래서 국내산이야. 국내산 영어로 뭐라고? 도메스틱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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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메스틱클리 그로운 프로덕트. 시작. 도메스틱클리 그로운 프로덕트. 자 국내죠? 국내. 국내잖아. 그치? 자 우리 이렇게 생긴 야구장을 뭐라고 불러요? 그렇지. 돔구장이라고 그래요. 돔구장. 그치? 이게 그래서 국내야. 얘가 국내. 이렇게. 바다 건너면 뭐야? 해외. 그래서 도메스틱클리야. 도메스틱클리 그로운 프로덕트. 도메스틱클리. 자 국내가 뭐라고? 도메스틱. 자 해외는 뭐야? 해외는? 해외는? 포린. 포린. 해외에서 온 사람 4명 있어. 이름 뭐야? 니니야. 포린. 해봐. 포린. 포린. 그래서 포린 그로운 프로덕트겠죠? 국내산는 뭐라고? 도메스틱클리 그로운 프로덕트. 외국사는? 포린 그로운 프로덕트에서. 포린 그로운 프로덕트야. 자 외국에서는 몇 명이 왔다고? 네 명이 왔어. 이름이 뭐야? 리니야. 해봐 포린. 외국의가 뭐라고? 포린. 자 이것도 있고 뭐도 있어요? 오버? 오버시. 오버시도 있어. 이게 그치? 뭘 지나갔니? 시. 바다를 지나갔어. 해봐 오버시. 오버시도 외국이고 뭐도 외국이야? 포린. 국내는 뭐라고? 도메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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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포린 그로운 프로덕트. 시작. 포린 그로운 프로덕트. 포린 그로운 프로덕트. 포린 그로운 프로덕트. 도메스틱 리 그로운 프로덕트. 도메스틱 리 그로운 프로덕트. 그 다음에 보일링 다운 했죠? 앞에서. 보일링 다운 뭐 했지? 조림. 조림. 보일링 다운. 스토 프라잉 다 했어요. 그죠? 이거는 데치는 거 했죠? 아 데치는 게 아니라 뭐야? 튀기는데 이렇게. 자 이거 이거 이렇게 생긴 스틱을 뭐라고 했어? 스토링 스틱. 스토링 스틱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쏘테잉이야. 쏘테잉. 쏘테잉 했죠? 솟아 놓고? 솟아 놓고 튀기는 거. 아니 솟아 놓고 볶는 거 뭐라고 그래? 쏘테잉. 해봐 쏘테잉. 그냥 소태로 외웠어요. 그러지? 솟아 놓고 약간 튀기거나 볶는 거를. 쏘테잉. 쏘테잉 했습니다. 그 다음에 프리저빙. 프리저빙. 미리 저려. 어 미리 저려. 프리저빙. 해봐 프리저빙. 미리. 프리가 미리야. 자 미리 보는 거 뭐라고 그래? 프리. 비유. 예고편이 뭐라고 영어로? 프리뷰. 프리뷰. 미리 보는 거지. 프리가 미리야. 프리저빙입니다. 프리저빙. 프리저빙. 그래서 뭐라고 하지? 숙성시키는 거야. 어. 숙성시키는 거 뭐라고 한다고? 프리저빙. 그래서 미리 저림. 숙성. 숙성이 뭐라? 프리저빙. 프리저빙. 숙성입니다. 프리저빙. 그 다음에 그릴이야. 이거 뭐라고 그래? 이걸 뭐라고 불러 이거. 이걸 그릴이라고 그래. 그릴. 어 그릴에서 구운 거. 뭐라고 그래? 그릴링. 자 굽다 영어로 뭐라고? 그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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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저빙이 뭐라? 프리저빙은? 숙성. 프리저빙. 프리저빙. 자 서브죠. 서브. 서브에 무슨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서브에. 음식을 내놓다 뜻이 있었죠? 음식을 하려고 뭐야? 내놓으려고? 미리 준비시키는 거지. 그래서 숙성이야. 숙성. 해봐. 프리저빙. 다시 해봐. 프리저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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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프리저빙이 뭔 뜻이야? 숙성. 숙성이 뭐라고? 프리저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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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청소년은 뭐랬어? 주베나이오. 주베나이오. 자 그릴이야. 그릴은 굽다 되겠습니다. 해봐. 브레이징. 브레이징. 이건 튀겼다 삶는 거야. 어디다가 튀겼다 삶아? 불에. 그치? 불에. 그래서 브레이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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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 넣어가지고. 이렇게 불에다가 넣어가지고 징에다 삶았다. 이렇게 넣어요. 오케이? 자 불에다 튀긴다 뭐라고? 징에서 삶았어. 삶는 거. 뭐라 그래? 브레이징. 그게 그게 맞는 게 뭡니까? 이렇게 족발이죠. 미국에서는 족발을 튀겼다 한번 삶아요. 해봐. 브레이징. 브레이징. 브레이징 더. 픽. 안 먹지 않는데. 픽. 픽. 딥프라잉 했죠. 딥프라잉 튀기다. 딥프라잉. 자 튀김 옷을 입히는 건 뭐랬지? 베러즈. 프라이랬어. 베러프라이. 해봐. 베러프라이. 튀김 옷을 입혀가지고 튀기는 건 뭐라? 베러프라이. 베러가 뭔 뜻이랬어? 베러가. 때리다. 두드리다 했죠. 그래서 튀김 옷 입히는 건 뭐랬어? 베러. 해봐. 베러. 베러프라이. 자 튀김 옷. 이거 딥프라이는 뭐지? 깊은 데다가 튀기는 거. 딥프라이였습니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얇은 데 튀기는 건? 스토프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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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프라이. 베러프라이. 시작. 스토프라이. 딥프라이. 베러프라이. 이거 약간 베러프라이면서 딥프라이죠. 베러프라이면서 딥프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티밍. 찌는 건 뭐라? 스티밍. 스티밍. 그 다음에 스튜어잉. 스튜어잉은 뭡니까? 그냥 찌개 끓이는 거야. 찌개 끓이는 건 스튜어잉이 되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영양성분입니다. 영양성분. 어디서 했었지? 뉴트리션. 이름이 뭐라고? 뉴트리션. 영양성분은 뉴트리. 뉴트리. 그 다음에 뉴트리션. 팩트였어. 팩트. 당은 당은 쉽지 당은 슈걸 자 당은 외웠다 슈걸 슈걸 그리고 이렇게 귀여운 애들을 뭐라고 불러요 슈거라 그래 슈걸 그리고 아빠가 되게 부드러운 아빠죠 뭐라고 영어로 슈거 대리 슈거 대리 나는 암나 슈거 대리 아이 뭐 타이거 대리 아이 뭐 타이거 대리 타이거 대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똑바로 하고 움직입니다. 머리 똑바로 합니다. 자 같이 갑니다. 단백질은 영어로 뭡니까? 프로틴이야. 그죠? 어떤 애가? 티네이저가 뭐가 되려고 먹어야 돼? 프로가 되려면 먹어야 돼. 프로틴. 자 염분은 뭐였어? 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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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다. 쏘리엄이야 쏘리엄. 쏘리엄. 탄수화물. 카본 다음에 하이드릿. 카보 하이드릿. 카보 하이드릿. 자 장볼. 장볼다고 그래요? 엄마가 뭐 한다고 가서? 글로서리 리스트. 글로서리. 해봐 글로서리. 자 식권은 식권은 meal? meal voucher. 자 저렴한 가격? reasonable price. reasonable price. 발효 음식. fermented food이었죠. 발효 음식. fermented food. 됐다. ferment. 염장은 fermentation by salt. fermentation. 자. 자 뭐야. 보호는 뭐야 보호는? keeping warm. keeping warm. 자 편식. 아까 뭐랬죠? unbalanced diet. 아니면. unbalanced diet. picky. picky. 자 폭식. 폭식. 어디 가서 먹었어? binge eating. binge eating. binge eating. 제조일자. manufacturing date. manufacturing date. 자 대침은 뭐예요? 대침. 대침. blanching. 이름이 뭐였지? blanching. blanching. 조림은? boiling down simmering. 식이섬유. dietary. 다이어트. dietary fiber. 다이어트. 자 건배 뭐였지? 건배. cheers. 항암효과. anti-cancer effect. 항암효과. anti-cancer effect. 그 다음에 면역력은 뭐랬어? 어디로 들어가라고? immune. immune. immune system. immune system. 증강은 뭡니까? helping. 였습니다. 도와주는 거. 자 폭식 뭐라고? binge eating. 폭식 뭐라? binge eating. 그 다음에 쾌속치사. 빨리 하는 거였죠? quick cooking. quick cooking. 자 치즈를 누가 가렸네? grating. 마징가. grating. 마징가. 치즈 아니라. grating the cheese. grating the cheese. 자 짜는 건 뭐라고? 짜는 거? 짜 내는 거. squeezing the lemon. squeeze. 양념하는 거 뭐랬어? s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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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iling. 조리는 건 뭐지? boiling down. 살짝 튀기는 거. 살짝 튀기는 거 뭐였지? stir frying. stir frying도 되고. sautéing도 됩니다. sautéing. 해봐. sautéing. sautéing. sauté해 놓고 튀겼죠? 자 숯불구이. grilling. grilling. 기름에 볶는 거야? 기름에 볶는 거? stir frying. stir frying. 깊은 기름에 볶는 거? deep frying. deep frying. 기름에 볶음으로 삶은 건? 기름에 볶고 삶은 건? 아까 했죠? 아니에요. 그건 삶는 거고. 기름에 볶고 삶는 거? brai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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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기는 건? deep frying. 찌는 건? steam. 빵은 뭐예요? 베이킹의 베이킹. 볶음은? 볶음은? frying. 외국산. 외국산. foreign grown product. 국내산. domestically grown product. 자 뭔 보신 뭐예요? 이런 보신. revitalizing your body. 아니면 회추는 뭐였지? rejuvenating. rejuvenating. 주번 나와 주번. rejuvenating your body. 자 뭔 보신 뭐라? revitaliz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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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점 호출벨은? 콜벨. 콜벨. 쾌속 추사? quick cooking. 레몬을 짜는 거? squeezing the lemon. 자 면역력이 뭐라고? immune system. immune system. 면역력을 도와주는 거? helping the immune system. 항암효과. anti-cancer effect. anti-cancer effect. anti-cancer. 편식 뭐야? 편식. being picky 아니면? unbalanced. unbalanced. unbalanced diet. 시작. unbalanced diet. 편식이 뭐라고? 자 폭식은 어디 가서 선택했어? binge eating. binge eating. 식이섬이 뭐라? diet. dietary fiber. fiber. 대치는 거야. 대치는 거. blanching. blanching. 대치다가 뭐였다고? 집에 불렀대. blanching. 불에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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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에다가 볶고 샀는 건? braising. braising. 대치는 건? blanching. 대치는 건? blanching. 기름에 볶고 샀는 건? braising. 식이섬유는? dietary fiber. 차 본 다음에 먹는 거? carbon hydrate. carbon hydrate. carbon hydrate. 장볼 목록. 장보. 엄마가 뭐에 장보가서? groc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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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oceryGrocerie. grocery. grocery list. 식권은 뭐라? meal, voucher. meal, voucher. 합리적인 가격은? reasonable price. reasonable. reasonable reasonable. reasonable price. 리즈너블 프라이스 염장 염장 페멘테이션 바이 소울 염장 보호는 키피닝 웜 단백질 프로틴 염분 소니엄 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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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죠 어디다가 쏴? 소니엄 영양성분 뉴트리션 팩트 뉴트리션 팩트 식이섬유 다이어트리 파이버 다이어트리 파이버 식이섬유 다이어트리 파이버 편식 언밸런스 다이어트 언밸런스 다이어트 제조일자 매니팩트링 데이트 매니팩트링 데이트 대침 뭐라 대침? 블렌칭 블렌칭 그 다음에 기름에 볶은 후 삶는 건? 브레이징 브레이징 제조일자는? 매니팩트링 데이트 식이섬유 다이어트리 파이버 다이어트리 파이버 장벌 목록 브레이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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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분 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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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엄 저렴한 가격은? 리조너버 프라이스 리조너버 프라이스 대침 뭐라고? 블렌칭 블렌칭 국내산? 더메스티클리 그로운 프로덕트 더메스티클리 그로운 프로덕트 뭔 보시는? 리바이탈라이징 유바디 리바이탈라이징 유바디 기름에 볶은 후 삶어? 브레이징 브레이징 대침은? 블렌칭 브레 하는거지 브레이징이야 브레이징 징해놓지 브레 넣고 삶았어 브레이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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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대치는건? 블렌칭 블렌칭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갑니다 자 하나씩 마지막으로 갑니다 마지막 자 기름에 볶은 후 삶았어 징해놓지 징해 징해놓지 어디다 넣었다고? 브레이징 브레이징 브레이징이죠 브레이징 브레이징 숯불구이 그릴링 절이는건 뭐라고? 절임 조림이야 조임인데 아 까먹었네 조림 조림 보일링 다운 시머링 살짝 튀김 스테르프라잉 스테르프라잉도 있고 튀김 또 있죠 스테르프라잉 말고 소테잉 소테잉 끓이는건 보일링 그 다음에 빵을 구워 베이킹 볶는건 프라잉 외국산 foreign grown product 자 국내산 domestically grown product 음식점 호출배 콜베 콜베 쾌속취사 퀵크크킹 퀵크크킹 치즈로 갈아 그레이딩드 치즈 레몬을 짜 스크링드 레몬 양념의 시즈닝 면역력을 도와줘 helping the immune system 항암효과 anti-cancer effect anti-cancer effect 건배 cheers 식이섬유 다이어트리 파이버 다이어트리 파이버 편식 unbalance diet 폭식은 binge eating 제조일자 manufacturing manufacturing 데이트 대치는거 대치는거 대친죠 blan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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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리는건 simmering 이었습니다 보원은 keeping warm 염장 fermentation by salt fermentation by salt 발효음식 fermented food 저렴한 가격 reasonable price reasonable price 식권 meal voucher 장볼 목록 grocery list 탄수화물 carbone hydrates carbone hydrates 염분 sodium 단백질 protein 당뇨 sugar 영양성분 nutrition facts nutrition facts 몸보신 revitalizing your body 국내산 domestically grown product까지 같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안요 ap 초밥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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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